배우 유승호가 스토리제이 컴퍼니를 떠나 YG엔터테인먼트로 새둥지를 텄다. 어느덧 데뷔 23년 차 반듯한 외모와 탄탄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영화 집으로만큼의 히트작을 내놓지 못하는 유승호에게 대형 기획사로의 이적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유승호는 데뷔 후 오랜 기간 일인 기획사인 산엔터테인먼트에 있다가 2019년 스토리제이 컴퍼니에 들어갔다. 이후 2년간 해당 소속사에서 활동했고 재계약 없이 YG로 옮기게 됐다. 그의 행보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유승호가 높은 인지도에 비해 좀처럼 화제성을 끌어내지 못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스토리제이 컴퍼니에 있을 당시 참여했던 드라마 메모리스트 꽃피면 달 생각하고 모두 이렇게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직도 유승호를 검색하면 영광검색어에 가장 먼저 뜨는 작품은 집으로라는 점은 성인 배우로 거듭난 유승호에게 양날의 검 같은 존재로 남아있다. 최근 출연한 SBS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 FM에서 인생 영화로 집으로를 꼽은 유승호 역시 자신에게 집으로라는 작품이 가진 의미를 잘 알고 있을 터 정변의 아이콘, 국민 남동생이라는 타이틀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배우로서는 큰 스타성을 거두지 못한 위치에 놓인 유승호 올해로 서른 살이 된 그가 YG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자신과 잘 맞는 소속사를 선택하는 것 역시 배우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이미지 메이킹부터 작품 선택, 홍보까지 소속사가 관여하기 때문 최근 손나은에게 YG로 가던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 역시 YG라는 소속사가 가진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YG로 옮긴 유승호가 30대 배우로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그가 다음 작품에서 어떠한 변신을 선보일지 이목이 쏠린다.